안녕하세요 프로게이너 짐 박종건입니다. 오늘은 스쿼트 같이 해볼건데 스쿼트 같이 해줄 모델 우리 민기 선생님 소개시켜 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오늘 스쿼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. 배우실 때 이 포인트를 찍고 가셔야 되는데 뭘까요? 다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. 두 가지 포인트 먼저 찝어 드릴 거에요. 제일 중요한 무릎 건강에 주의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발등을 넘어서지 않게 무릎이 발등을 넘어서지 않게 하시는 게 중요하고 여러분 하나 더 허리 건강 자 힘전달이 제대로 될 수도 있고 허리가 다치지 않게 허리가 딱 곳곳하게 세워져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. 아 좋아요